오로케 오로케 전화할까 말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냥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워 아쉬워 박여분의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안전 부절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어 약속도 없는 밤거리로 나왔어 뻥 터졌어 허름하운 두근거려 사춘기 중학쌤처럼 오예 내 밤에 빨간불이 켜졌어 널 생각하면 이상은 꼼짝을 못하고 얼어 제대로 털렸어 난 딱 걸렸어 난 전자 벌렸어 난 불불불브레이크 다 고장난 에이 던 텀버 멈춰 이미 시동 걸렸어 나 넌 웃을 때 겉구멍이 커져 예 그건 위험해 네 앞에 서면 예 괜히 수줍해 어물쩍 내 그런 거 보면 예 내가 어떻게 너는 왜 항상 높여져 예 넌 대체 뭘 하는 여자길래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물음표 물음표 찢게 만들어 니가 뭔데 내가 해 미소만 찢게 만들어 우울 말도 안 돼 제발 또 그만해 줄래 너무 귀여워 끌려 나 어지러워 끌려 끌리는 것 이상으로 저건 어째 뭔데 내 어째 손가락에 낀 반지 뭔데 대답 먹고 스무 고개 하자 할 수도 없고 나만 술래하기야 넌 매 도망가기만 해 난 어쩔 셈이야 이거 어장관리 아니야 날 잡던지 아님 내게 잡히던지 해줘 부딪히던지 내게 아기던지 해줘 그렇게만 웃지만 말고 얘기해줘 답답한데 망했다 너란 날 넌 대체 뭘 하는 여자길래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물음표 물음표 찢게 만들어 니가 뭔데니까 미소만 짓게 만들어 우울 말도 안 돼 제발 또 그만해 줄래 너무 귀여워 끌려 나 어지러워 끌려 끌리는 것 이상으로 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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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더듬었다 미쳤다 아 아 네 네